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만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리세인처럼 믿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믿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약간 애매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결론적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표적을 보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그 이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흔히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은 이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포로된 마음이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또 갇힌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믿지 않겠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참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이 사역을 하셨지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이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도 모저 여섯 번에 걸쳐서 이사야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어느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공생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표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성공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확실하고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 충성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어 일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형편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의 말에 충성되어 일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결과가 형편없으면 헛고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성과가 없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기보다는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회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실패가 예견되었음에도 예언되었음에도 순종하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헛수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고 이기는 것과 크게 관계하지 않아요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과 관계없이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이 비록 달성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맘다의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 43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봐서 표적을 보아서 마음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이 바리세파 사람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세파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해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해당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공동체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그런 곳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속해 있으면 유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죠 또 미래에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이 약속될 수 있는 곳이 이 회당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그것을 입으로 공개적으로 신하는 순간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홀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해서 마음은 믿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신하는 것이 이만큼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로마서 10장 10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신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야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박해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 밀고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음속으로 믿지만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신하는 것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입으로 신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회와 공생의 초기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면 니고데모가 공예의원이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니고데모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신경 썼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에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믿음의 씨앗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명성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포기함으로 얻는 하늘의 영광보다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으로는 믿지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명예를 더 사랑해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다라고 권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으면 익스프레스 하지 않으면 침체, 디프레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점 위축되어져서 나중에 그게 영적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손해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화도 못 내겠죠 또 재정적으로도 손해볼 일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라고 괜히 이야기해서 안 들어도 될 비난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또 소리를 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빛이 내게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의 어둠들 포로되고 상하고 두렵고 의심하는 그 모든 어둠들이 떠나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들었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포로되고 상하고 갇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함 노임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만 두려움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그 믿음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사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두운 곳까지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야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또 가정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았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마음을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가정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듣고 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오지 못하며 주를 믿겠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영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아버지 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포로되고 갇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근들림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표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고백해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며 나의 가정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구원이 온전히 임하여짐을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빛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오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입을 열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주의 몸된 재단위에 복음을 외 쓰고 하시는 성교사님과 귀한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